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단일화 논의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바라는 국민들은 많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단일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지를 드러내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연결식에서 본인이 아주 철통같이 그리고 강철같이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앞으로 뚝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두 분의 연결식에서 그들의 뜻을 따라서 받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일화보다는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단일화 방식을 놓고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하는 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에서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방법이 달라가지고 지금 얻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를 실패한다 하는 것이 이 두 후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 단일화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단일화하는 조건을 제시됐던 총리직이나 장관직 심지어 경기지사 출마직 이런 것도 고려대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안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단일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각계 인사 6,389명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6,8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즉시 만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성명서에는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전재희 전 장관, 김성희 전 장관, 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 의장, 이대순 경신년 시민권익센터 대표, 박태순 참여정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준용 국민 노조 사무총장, 임삼진 전 대통령 시민사회 비서관, 그리고 이익선 전 미래한국당 대변인, 양두석 한국생명운동연대 공동대표, 이재근 연세대 교수, 최유성 전 특임 차관 직무대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임명진 전 위원장은 앞서서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데도 안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다수의 국민은 후보 단일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국민의 바람을 반영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단일화의 물건을 턴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안 후보의 제안 이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당 사이 흐르고 있는 귀류와 움직임은 국민들을 새로운 불안 속으로 몰아놓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나은 정권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하면서 이들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들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조속히 만나서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앞으로 일정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라. 이렇게 밝혔고 두 번째로 단일화 방식 등 세부 내용과 실행 방안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논의해라. 세 번째, 양측은 제외국민 투표일인 2월 20일 전에 단일화 합의를 끝내라. 그리고 양측은 단일화 분위기를 해치는 은행을 자제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예의를 지킬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조건을 보면 지금 빨리 만나라는 겁니다. 빨리 만날고 그리고 단일화는 실행 방안은 실무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해라. 그리고 2월 20일이 제외국민 투표일인데 2월 20일 지나버리면 제외국민 투표 가운데 만약에 두 사람에게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누구 하나로 단일화 될 것 같으면 나머지 한 사람, 단일화에 흡수된 한 사람은 표가 4표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 2월 20일 전에 단일화를 끝내라. 이런 요구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는 즉각 만나라는 생명문화를 작성해서 온라인 서명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6,38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진 전 위원장은 지금은 두 후보의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담긴 진정성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산진 전 대통령 시민사회 비서관은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주는 착시에 속아서 대서를 걸어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일화 없이 승리하는 게 확실하다면 국민들이 왜 불안에 떨겠는가 범국민적인 승리,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뭉쳐야 하고 속히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지금 두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광고를 통해서 많은 단체, 시민단체 또는 개인들이 이런 단일화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뭔가 집권 여당의 이른바 여러 가지 장난질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63대 36이라고 하는 아주 희한한 방정식 같은 게 고차 방정식 같은 게 사전투표, 그것도 우편으로 보내는 사전투표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점에서 또한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개표 작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대거 빠지고 공무원들이 지금 참여하지 못하겠다. 11만 명이 그 개표 작업에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거 개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 같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개표에는 직접 표를 만지고 계산하고 하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고 여전히 투개표에 특히 개표에서 투명성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는 의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후보 단위 난립하고 있는 상황도 그런 말하자면 부정행위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눠져 있으면 국민들은 조마조마하다는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빙을 보이는 것도 있어서 나중에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면 3월 9일 날 선거를 앞두고 3월 9일까지 국민들은 그야말로 여리박빙, 살얼음을 걷는 기분으로 지금 이 투표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확실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후보가 단일화하라는 겁니다. 이 단일화는 두 사람의 감정이나 후보의 말하자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오늘 안철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 측의 이준석도 그렇고 모두가 다 단일화에 대해서 큰 관심도 없는 듯 이준석은 아유 감정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것저것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미리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이 단일화는 이준석의 선택이나 결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일화는 야당의 대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 고지만 부르지 말고 유연하게 나와서 즉각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거 때는 과거의 선거 때는 이런저런 단일화를 서울시장도 단일화 양보를 했고 과거의 문재인과의 경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중간에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현재의 여권에서의 단일화는 쉽게 잘하더니 이번에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선거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오늘 또 연결시켜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각계 인사들이 지금 단일화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윤석열, 윤석열, 안철수 이 두 후보는 즉각 만나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법으로 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2월 22일이 지나면 단일화를 할래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우리 국민들로서는 또다시 자칫하면 피눈물을 흘리는 모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두 후보는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